저는 거길 가고 있어요. 킹오브스톰점으로 스테이터스는 소중하니까 우리한테 전에는 막 템 바꾸고 그랬는데 얘를 잡아보니까 그냥 개뚜 갚으면 될 것 같아요 버스 태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바로 뛰어? 양심 어린냐? 육류가워? 알아요 죽여 죽었어? 그럼 아아이 이게 폭탄 맞지 아틀린은 원래 폭탄 맞잖아 좋다 자 킹오브스톰을 렌트와 함께 물리친다 클리어 그리고 쾌가 하나 더 있더라고 이게 임페리랑 같이 고슴도치 유형의 몬스터를 6마리 잡는다는데 그거는 이제 고슴도치 유형의 적이 뭔가 하고 뒤져보니까 찾긴 찾았어요 찾긴 찾았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걸 찾으러 다니기는 귀찮고 진행하다보면 무조건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할게 그때까지는 뭐지 저거는 보리오는거 슬슬 방어구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으니까 개아파 솔직히 그냥 어떻게든 뚫은건데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방어구를 맞추려면 이게 너무너무 귀찮아 진심 너무너무너무 귀찮아 그래서 방어구는 일단 포기하는 걸로 귀찮으니까 자 그럼 메인퀘스트 진행하러 갈게요 트랩패크입니다 여기 아니었어? 맞는데? 아아 그 지점까지 가야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라이자 너무 이쁘다 아아 행복하네요 역시 비키니가 참 마법의 아이템이야 이게 지금 천조가리가 되게 거슬리네 뭐 미국쪽에도 발매해야 되고 그쪽은 저런거에 되게 예민하니까 그것도 없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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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여긴 있어 지도에도 떠있잖아 위치로 모른다 보이지 쭉쭉 진하면 돼 아 한 두어번 갔던 거기구나 이것도 뭐 안들어가겠지 이거 대사 돌려받기 아니야 혹시? 대사가 다 똑같은거 같냐? 다 뒤져만 된거? 고지대 다시 봐야돼 뭐 물론 혼자선 안가보긴 했는데 근데 굳이 거길 다시 혼자 가야돼? 어? 밤 되니까 가드가 지키고 있네요 낮에는 왠 꼬마가 있더니 깨알갔네 저쪽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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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혼자서도 이벤트가 있네 퐁 퐁 퐁 퐁 퐁 퐁 오케이 끝 의심처로 가자 퐁 퐁 퐁 퓁 퐁 古そうなところを回ったけど旧市街はほとんど島の人間が何百年もかけて壊したり建てましたりしちゃってるからな 私は島に残る森や人間の踏み込まない海岸線を見てきたが隠れた遺跡らしきものを発見できなかった 私も港から防電地区までをもう一度細かく調べ直してみた結果 これ こんだけ駆け回らされた後で今更間違ってたってのは勘弁してほしいぜ みんな集まってるね見つけたよあの鍵の使い方 またずいぶんあっさりわかっちまったなさっきレントが来たときに言ってただろ え? で? 使い方が違うんだよ もうやったわよ え? 真ん中にあるそれがぴったり入るくぼみでしょ 当然はめ込んでみたよ じゃあめ込んでみたよ じゃあ…そうなんだ 열쇠를 잘못 찾은 거 아냐? え? お? え? え? クリント王国の錬金術でも修復じゃなくて…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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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 또 가야 돼요? 아니 너무 멀어 어? 아 자동이동 개념 개꿀 친절하네 아 너무 일찍 일어났다 개 피곤하네 하긴 어제 12시 반쯤 잤으니까 이렇게 리뷰어 게임이 쌓이면 제가 잠을 별로 못 자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개고생해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오오오 오 좀 지하로 내려간다는 딱 그런 느낌이 있는데 쿠겐지하 구조체에 들어갔다 쿠겐지하 구조체에 들어갔다 쿠겐지하 구조체에 걸쳐 및 공제 쿠겐지 hoard 쿠겐지 하거 graft 오ank 웅 이러한 시 beğ돈 Michael 아니, 우리의 도로는 모두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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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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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뭔... ...지금... ...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많아... ...많아... ...뭔... 인공섬이면 어때? 쿠겐섬의 하층을 탐험한다 어? 하긴 여긴 장소가 장소인만큼 몬스터가 있으면 안되겠지?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곳이나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에 피루사가 나타나는거니? ... ... ...그랄 듯하자네? 어... ...골긴하이쓰 나오고 개꿍 ... ... ... ... ... 에테르 아쿠아 처음 먹었어 아 마그마 파우더 여기도 나오는구나 어 보물상자다 소진상자겠지 아니네 트래블 보틀 성이네 그렇다면 조합이 또 열렸다는 뜻이겠지 어 저 위는 못뒤져봤는데 뒤지 말자 뭐 없을거에요 소재밖에 그래봤자 소재지 뭐야 동력론가 겁나 크네 음 설비 관한 책을 먼저 다 읽었다 보니까 아는구나 그렇지 우리도 시험공부할 때 공부한 부분에서 딱 시험이 나오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캬 타워가 엮였으면 제가 참 주인공에 적합할 텐데 학구열에 불탄을 들까 예, 제가 잔잔 제가 책을 읽는 것들은 이곳은 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다면... 무기여, 입을래! 라고 말했으면, 그곳에 입을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응, 잠깐만 에, 뭐... 다음, 자세히 보느라? 뭐 우리도 좀 알려줘 사태의 전모? 사태의 전모가... 뭐? 모른다라고 끝내면 안돼 인마 알아내야지 이씨 뭐 뭐 뭐 뭐 나를 하 理屈としては単純だ じゃあ まあ待て 今の錬金術は でかい構造物を動かすだけの動力源を作る技術も 特に素材がな 錬金術師に技術があっても 素材がなければ調合のしようがない じゃあ もう手詰まりってこと 一応それを得る手がかりは ないでもない リラが 그렇게 말한다는 건 자기네 고향에 있다는 거겠네 おいリラ こいつらなら 言わなくてもそのうち気づく なら 悩む時間を無駄にさせたくない お前たち かつてクリント王国が多大な労力を払い いくつもの門を開いた理由を思い出せ ああ ああ お前たちがいかいと呼ぶ我らの故郷に でも あそこを掘り返して調べるなんて それこそクリント王国の奴らと一緒じゃねえか 彼らと生まるために それこそクリント王国の奴らと一緒じゃねえか 今はそこにこだわるべきではないだろう 나는 단순に 그냥 자원を抜けようとすると思うんだろう リラさん 分かった 向こうにはフィルスさんもいるから そう簡単に調査には行けないだろうけど ライザー ちょっといい 努力が戻る前提で 一つ大事な話があるんだ ん? ん? あん? あん? 단.. 수이..가..? 단.. 수이..가..? 에? 마지까 요! 아.. 그러면은 그걸 해결해내면 우리가 굳이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돌려줄 수 있다는 건가? . 버스한테 말하고 와야 돼 또? 으허. 씨. 그냥 가. 바빠 죽겠는데. 네 私たちと違って塔を目指す理由なんかなかった。その先で、誰もいない場所で水を出し続けてた玉尾。それに今…… それは…… まあ、持ち帰った玉尾村で威張るのに使ったとこだけは気に入らねえけどな。 練と混ぜっ返さない! 아, 기온 고맙다 문의監視은 계속되어 있습니다. 절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럼 이제 아틀리에로 돌아간다. 또 이제 다음 이야기가 계속 표시해지겠네 여기서 녹화 파트 바꿔서 가겠습니다.